한국의 정국 정국은 Jackie 한국의 정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생히 왔으니까 집중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좀 하드니 현대 파티 아이씨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노래는 특별한 곡들, 특별한 경우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정말 특별한 곡들, 특별한 경우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곡이래요? 뭐 여러 분들과 저를 만날 수 있게 나누고 싶은데 특별한 곡이고요 그래서 락버전을 새롭게 편곡한 경우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멋진 너를 어느라 사나이 어떻게 되지 아무리 adds 꿈은가 서진수 수월 Δ 기저 기억하고 싶어 알 수 없는 거 이제 시켜브게 두고 내 바속에 나 말씀해 널 마소에 수고하십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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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